인터넷 악성코드와 좀비 PC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용 백신 배포 등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치민주연합 전병원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터넷 악성코드 탐지 건수는 2013년 1만 7천 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 8천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악성코드로 인한 좀비 PC 감염 건수도 6만 4천 건에서 25만 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악성코드 치료용 전용 백신 배포 건수는 68만 건에서 44만 건으로 오히려 35%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용 백신을 배포하는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